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오정입니다. 2021 수능 대비 화학 1 커리큘럼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1 수능 대비를 위한 2015 개정 교육 과정 해설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1단원 내용이고요. 어떻게 바뀌었어? 이 부분을 유념해서 봐주시면 돼요. 많은 학생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원소 분석을 통한 어떤 탄화수소의 물질의 양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빠졌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물질의 양을 논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실험식 조성 비에 대한 내용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자 문항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9 9월 올해 고2 학평에 출제가 됐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교과 과정을 바뀐 교과 과정을 반영한 문항이에요. 자 탄소 때문에 co2가 질량 보존으로 그리고 수소 때문에 질량 보존으로 물이 생성되는 이 과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물질의 양을 논하는 파트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빠졌어 공부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면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액의 농도가 추가가 됐고요. 이번 화학 1 교과 과정에서 선생님 내용이 너무 많이 추가가 됐어요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그게 난도 있게 출제가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화학 1은 암기보다는 풀이 위주의 감옥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간 압박도 되게 강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완화가 됐다고 선생님은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개념 위주로 물어보는 형태로 바뀐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기존에 달달달달 암기했던 부분이 아닌 개념을 묻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압박은 오히려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화학 2의 용액의 농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를 배우기 때문에 크게 난도 있게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런데 중화 반응에서 몰 농도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매끄럽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2단원에서 바뀐 내용이 조금 많아요. 보호 모형이라고 정확하게 교과과정 해설서에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5 개정교육과정 해설서를 보시면 보호 모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호 원자 모형에 대한 전자전의를 하면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양 36분의 5K, 36분의 3K를 달달달 외웠다면 2021 수능에선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이렇게 막 여러 번 풀어보는 건 2021 수능 대비에 맞지 않는 공부 방법이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보호 원자 모형이 완전히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양자수라고 되어 있죠. 보호 원자 모형이 계도 모형이잖아. K, L, M, N 껍질을 네 가지 양자수로 표현한 게 현대 원자 모형이기 때문에 아예 빠졌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보는 형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과 과정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문안까지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기적 성격 그대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양자화된 수가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될 거냐면 그동안 출제가 됐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SP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의 개수라든지 혹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라든지 그거를 상대값으로 해서 난도 있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확실히 바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 문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더 빨라질 거야. 시간 압박에 대한 건 그러한 부담은 좀 덜겠구나라는 걸 선생님이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양자수 표현하는 거 나와 있죠. SP인 양자수에 대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개념 위주로 물어보는 형태로 2단원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단원에서 탄소 동소체 빠졌고요. 그리고 탄화수소의 복잡한 구조를 묻는 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출제가 됐던 복잡한 탄화수소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학습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러나 메테인, 에테인과 같은 간단한 분자의 구조를 묻는 형태로는 분자의 구조가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수소는 무조건 외곽이야, 탄소는 중심이야 라는 건 학습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화학그랍을 모두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내용은 조금 깊어진 건 맞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의 난도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4단원의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4단원 내용을 보시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금속의 반응성의 문제가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회사서를 보시면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러나 그 부분이 빠졌다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 금속의 반응성은 산화환원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껏 이온과 중성 금속이 만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양적관계로 물어봤다면 이제는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묻는 분위기가 확 바뀐 형태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빠졌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존에 킬러로 제공됐던 문제를 하나하나 학습하실 필요는 없지만 금속의 반응성이 출제가 되면 이렇게 출제가 될 거야 라고 선생님이 반영해 드린 변형된 문항을 보시면 아, 이렇게는 출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형태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역반응, 비가역반응 조금 생소한 부분이 등장을 했지만 과학반응에서의 열출입도 마찬가지 좀 생소한 부분이 등장을 했지만 기존의 과학투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도 있게 출제가 될 만큼의 그 범위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념 위주로 모를 거다 라는 거 그리고 중화반응이 굉장히 조금 풍부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중화반응에서의 양적관계 그대로 학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가 된 내용이 중화적정입니다. 식 하나로 처리가 되는 문항,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어쨌든 중화반응을 문제를 풀어내는 풀이 위주의 그 문제가 정량적인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 두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중화반응은 발열반응이야 라는 걸 이제는 개정된 교과 과정에서는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화반응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풍부해졌고요. 그동안 준비하셨던 킬러, 중화반응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면 이러한 형태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수소이온 농도를 구해내는 건 우리 교과 과정에 없어요. 화학투 교과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를 그대로 제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만 붙여서 pH는 이하라는 형태로 빠르게 처리가 되게끔 요렇게 제공이 될 거고요. 수소이온 농도, 수산화이온 농도가 제공이 되는 형태로 중화반응이 이러한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에요. 우리 중화반응 문제 풀 때 몰수로 문제를 풀죠. 수소이온의 몰수와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구해내서 R자이온을 처리해서 중화반응은 무조건 액성으로 푸는 거야. 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고요.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야 똑같이 그 방법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2019 11월까지는 중화반응까지만 출제가 돼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문항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개념편부터 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항이 제공될 거야 하는 걸 하나하나 평가원을 다 변형해서 문제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공해 드린 문항을 보면 아,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개념편이고요. 스튜디오 버전이 먼저 개강할 거고요. 그리고 1월에 현장 버전이 개강이 되면 오늘의 화학 개념편을 시작으로 3월에 더 깊은 화학의 첫 번째 시리즈죠. 기출 플러스 유형편 그리고 6월에 시작이 되는 문제편 자, 여기까지는 기출 문제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러나 그 기출 문제를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야 라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걸로 선생님이 문항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걸 다 교체해서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뀐 교육 과정을 반영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문제편에서는 20%는 평가와 문제를 실을 거고요. 80%는 선생님의 자작 문제로 제공이 될 거다 라는 거 그래서 파이널을 여기까지 대비를 하시고요. 8월부터 해서 결전회와 모의고사가 들어간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평을 반영한 킬러 특강이 함께 여기서 오픈이 될 거라는 거 자, 선생님이 킬러 특강을 올해는 따로 준비를 해드리는데요. 이때 그럼 킬러를 여기서 우리가 만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항상 개념편부터 개념을 이해 암기를 하는 문항과 적용을 하는 문항과 킬러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아우르는 강좌를 먼저 개념편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거탈기만 제공하는 그 수업 방식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킬러를 만나게 될 거고요. 여기서 배웠던 그 풀이 방법으로 쭉 연습을 하시다가 한 번 더 킬러 부분에 대해서 6평을 반영해서 킬러 부분을 복습한다. 다시 한 번 재정비,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재정비, 재점검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0일 날 개념편이 개강이 되고요. 스튜디오 버전이 먼저 개강이 돼요. 그럼 1월 6일 날 현장 버전 개념편이 개강이 될 거고요. 1월 6일 현장 버전이 개강되기 전에 스튜디오 버전이 완강이 돼요. 개념편이지만 거탈기식의 수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맨 처음 개념을 다룰 때 어려운 부분까지 다 숙지를 하고 왜냐하면 12월, 1월, 2월은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현장 버전이 개강이 됐을 때 스튜디오 버전을 숙지하신 분들도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특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강좌를 모두 완강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맨 처음 시작을 같이 하셨던 우리 선배들 얘기도 들어보면 선생님 처음 정말 어려웠는데 문제도 너무 개념편 문제지만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반복적으로 해서 완강을 딱 하고 났을 때 화학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높아졌고요.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화학만큼은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념편 숙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년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12월 10일 이 투디오 버전이 개강이 될 때 많은 분들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월 10일 날 뵙겠습니다.